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기업입니다. 오늘 영상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신고서 손택스 작성방법 2파트 영상입니다. 지난 1파트 영상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확인했었구요. 오늘은 공제신청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제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권을 실수로 누락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공제가능권이라도 신청서에서 빠져버리면 공제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신청 가능한 공제에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신청서에 있는 공제항목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내가 신청해야 할 항목들 꼼꼼히 입력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소득공제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인적공제로 신고인 본인만 적용돼 있는 상태인데요. 내용이 맞으면 다음 항목으로 내려가면 되구요. 만일 공제신청이 누락된 가족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배우자 한 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아랫부분에 있는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화면이 인적공제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바뀌게 되구요. 여기에서 추가할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시켜야 합니다. 우선 주민번호 입력하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우자 이름이 불려오게 되구요. 다음은 신고자와 어떤 관계인지 선택해 주는데요. 관계 항목을 클릭하고 선택창에서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추가적으로 70세 이상 혹은 장애인 등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선택해 주구요.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단 인적공제 등록 화면에 배우자가 등록된 걸 볼 수 있구요. 등록화면 제일 아래에 있는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다시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인적공제에 배우자가 신규로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확인이 끝났으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소득공제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항목은 해당 금액이 불려와 있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해당 금액 참고하면 되구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참고하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소상공인공제부금 같은 것 해당하면 금액 입력하구요. 다음으로 특별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하는데요. 이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공제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특별소득공제에서 건강보험료나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 확인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모두 끝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하고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그리고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세액공제 항목들이 나오구요. 자녀세액공제 같은 것,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것 있으면 해당하는 금액 입력하구요. 세액공제에서도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입력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모두 끝내면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구요. 납부하거나 황급받을 세금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내역 다시 한번 살펴보구요. 세금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내용이 모두 맞으면 화면을 제일 아래로 내려서 신고서 제출합니다. 이 부분에 V체크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신고서 제출 전 마지막 화면인데요. 신고될 세금 내용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지금 화면 사례는 황급이 발생하는 건이 아니라서 신고인 은행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황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니까요. 신고인 계좌번호 입력해 두면 황급금을 받게 됩니다. 확인한 내용이 모두 맞으면 동의합니다. 이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